3%의 정프로화가 계속 진행되는 것 같아 프로그램도 정프로의 징징쇼 광고도 영진기획 경영권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2%하고 이렇게 슬슬 회사를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2%는 아무 생각 없던데 어제 남산 걸었는데 아무 생각 없어 우리 사장님들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누가 도와드리겠습니까 저희 3%TV가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요 저희한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신하다 영진기획 딱 홈쇼핑 느낌으로 영진기획 그러니까 약간 교풍 냄새도 좀 나고 말이야 이상한 회사들이 기획이라는 이름 많이 썼었죠 경영권 문제는 주가의 호재래 그리고 정프로 눈썹이 두 줄이 아니고요 한 번 부딪혀서 찢어졌습니다 눈 위가 찢어졌고 점프로요 여기 출입구에 유리 점프로 순환시대야 눈에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막 부딪히고 다닙니다 그러면 오늘 뉴스 3 하나하나 또 가봐야죠 첫 번째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새해 정부 출범하면서 부동산 대출 관련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대출 문턱을 규제 전 수준으로 낮추고 있다는 뉴스가 은행들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아마 이제 분위기 파악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은행 자체적으로도 우리 아셔야 될 게 은행은 사실 예금과 대출의 마진이 수입의 원천이죠 그렇죠? 그래서 은행의 매출은 사실 대출에 연관이 많아요 대출을 해야만 예대가 생기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지난해에 워낙 부동산도 많이 올랐고 또 주식을 비롯한 암호화 자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너무 이렇게 이 돈들이 많이 흘러가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자산 시장에도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이고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부동산이 타켓이었지만 정부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DSR 규제를 비롯한 대출의 어떤 통량구제 책을 램과 동시에 은행에도 이른바 그걸 창구 지도라고 하거든요 은행에도 야 니네 이렇게 대출 계속하다 보면 건전성 지표 같은 거는 괜찮은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툭툭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관장하는 뭐 이런 부서에서 대출 좀 조금 자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정책을 세운단 말이죠 그런데 세종부 출범을 앞둔 이 시점에 은행들이 다시 대출을 좀 늘리는 정책을 쓰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온 겁니다 예를 들면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 같은 경우 오는 12일 내일부터죠 오후 5시 이후에 접수되는 신용대출 상품 이게 대표적인 이제 대출인데 하나 원큐 신용대출의 대출 한도를 기존에 1억 5천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까지 7천만 원을 올린다 한도를 늘려준다라는 거죠 신용대출인 거죠 이거는 네 이거 신용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신용도가 굉장히 좋은 분들이 이 정도 받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달 초에 또 특이할 만한 건 이 상품의 가산금리를 0.2%포인트 낮춘다 왜냐하면 이제 뭡니까 이 가산금리 이제 코픽스라든지 이런 기본이 되는 금리에다가 뭘 더 높이는 건데 0.2%포인트 낮춘 데 이어서 12일 만에 대출 한도를 증액한 거다 그러니까 대출의 문턱도 좀 낮추고 대출의 조건도 좋다라고 개선이 됐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직전보다는 조금 이렇게 낮춰져 원래 절대금리가 많이 올라서 사실 그게 피부로 안 와닿습니다마는 대출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라는 정책의 변화가 읽혀졌다 이런 거죠 그리고 NNC 농협은행 같은 경우도 지난달 25일부터 신용대출의 한도를 기존 2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굉장히 많이 늘린 거죠 농협은행이 대출 정부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신용대출 한도를 굉장히 많이 억제를 해놨었거든요 우리은행도 지난 4일부터 주력 신용대출 상품이죠 우리 원하는 직장인 대출과 우리 주거래 직장인 대출 한도를 기존 1억 원으로 2배나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인 분들 많이 쓰시는 것들 마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용한도 대출 이것도 이제 다시 억대 마이너스 통장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이제 마통 한도를 차주당 5천만 원으로 다 일괄적으로 제한을 해놨거든요 이거 해가지고 코인도 하고 주식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앞다퉈 한도 규제를 풀고 있는데 하나은행이 제일 먼저 풀었어요 지난 1월 말 주요시중은행이 가장 먼저 마통 한도를 1억 5천만 원으로 높여놨고 우리은행과 농협도 역시 지난 4일부터 마통 한도를 각각 8천에서 3억 원과 2억 5천만 원까지 올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은행들은 마이너스 통장을 비롯한 신용대출 한도를 넓힐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마 전반적으로 지금은 신용대출 또 개인들의 어떤 신용을 너무 많이 조여놔가지고 이게 뭐 주택시장에 집을 사야 되는데 못 산다든지 뭐 이런 분들의 어떤 금융자율권에 대한 제약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또 집값이 뭐 일부 강남, 서초, 송파를 비롯해 용산 뭐 이런 데 지역적으로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만 3개월 전서부터 전국 단위, 수도권도, 서울까지도 조금 이제 안정화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좀 잡히죠 그건 이제 사실은 정책적인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시중금리가 워낙 많이 올라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대출을 계속 줄여나가면 은행은 수지가 안 좋게 된단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대의 원천은 사실은 대출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줄었냐면요 5대 시중은행, KB국민, 신한하나 우리 NHL지에 5대 시중이나 그랬는데 지난달 말 가계 대출 잔액이 703조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해 말에 709조보다 5조 8,500억 정도 줄었거든요 사실 대출이 이렇게 줄지 않고 조금씩 올라가는 게 주세인데 지난 1월 달에 1조 3천억이 감소됐고 2월 달에 1조 7천억 그리고 지난 3월에 2조 7천억까지 석 달 연속 감소했는데 이건 이제 창구를 좀 닫아서 그런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금리가 높아지고 또 경기에 대한 전망이 안 좋아지면 대출을 그만큼 안 하는 그런 그게 단적인 얘기가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 계약을 포기하는 주택 같은 것들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런 여파가 은행에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DSR 규제가 아직까지도 살아있기 때문에 물론 정부 출범하면 어제도 주요 장관들, 경제부처 장관들이 인선이 있었어요 추경호 국민의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전인직 제주도 지사를 했던 원희룡 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단 말이죠 이분들이 이제 들어가서 어떤 정책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좀 총량 규제에 대한 규제도 풀지 않겠냐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함께 은행의 어떤 자발적인 대출 한도가 열리면서 시중의 유동성은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시간에도 잠깐 나왔는데 인플레이션주들이 요즘에 미국,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위기나 코로나 위기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할 때 블랙스완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전에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런데 이제 이번 위기가 어떤 거냐 그랬을 때 통상 얘기를 회색 커플소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회색 커플소, 커플소는 원래 회색이잖아요 그리고 커플소는 사실 되게 느리게 얼어요 그런데 사실 아프리카를 저도 세란게티나 이런 데 한번 가보면 원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볼 때 우리는 밀림의 제왕을 뭐라 그래요? 사자 사자라고 그래요, 사자 가장 큰 포식자가 사자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더라고요 사자는 뭐 사자는 약간 중상, 중상급 제왕은 어디냐? 물가에선 하마고 엄청 포악하죠, 하마가 그래서 이제 원주민들도 이제 낚시를 간다든지 하마를 항상 조심한다 우리는 악어를 조심하잖아요 그런데 그쪽에는 하마가 엄청 하마는 뭐 악어도 막 찢어버리는데 완전 찢은, 그렇죠 하마한테 한번, 하마 성질을 건드리면 그런데 우리 힙호 그래가지고 좀 귀여운 그런데 하마하고 그리고 육상에서는 커플소라는 거예요 커플소한테 한번 걸리면 그런데 이제 커플소가 왜 무섭냐면 슬슬 와요, 슬슬 오고 왜냐하면 시력이 안 좋잖아 또 그러다가 한 번 타켓이 딱 결정됐다 이거예요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엄청 민첩해진과 동시에 힘이 엄청나니까 사자 이런 거는 뭐 얼씬도 못하는 거잖아요 코끼리마저도 뭐 예를 들면 둘이 뭐 이렇게 많이 싸울 일은 없지만 어쨌든 그렇다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회색 커플소가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인데 그걸 이제 방심하다가 우리가 인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온다니까 그런데 뭐 커플소 이렇게 근처에 오면 이제 그게 우리 삶에 또 이렇게 큰 변동을 준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 회색 커플소가 또 다른 형태의 위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요금 국면에 그래서 우리도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인플레이션 온다 온다 계속 얘기했잖아요 1년 동안 그런데 이제 우리의 투자는 그 인플레이션의 어저스먼트 하고 있냐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기간에 그러면 주식을 좀 줄여야 되냐 이거는 뭐 논점이 있죠 그런데 주식을 하려면 인플레이션의 어떤 타겟팅이 되는 초점을 맞추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제 그런 종목들의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받는 종목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좋다 이런 거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사실 3월 8일부터 4월 8일 지난주까지 이렇게 보면 비금속 강물 업종이 11.6% 비금속 강물이라는 게 대체로 우리 상장 주식 중에는 시멘트 같은 거잖아요 한일 시멘트가 한 달 만에 12.4%가 올랐고 삼표 시멘트 4.7% 시멘트 수급 이런 거 차질을 빚었고 이거는 계속 어떻게 보면 홀세일 쪽으로 해서 가격 정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시멘트 주가 같은 것들이 올랐고 또 대표적인 경기 방어하면서 이런 국제 공물가라든지 이런 데 연동하는 음식료 업종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롯데칠성이라든지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가 가격을 올리면서 주가가 한 달간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19.8%, 5.2% 이렇게 올랐고요 CJ제일재당이 대표적인 식료품 업체잖아요 14.5%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CJ제일재당 네, 그래서 연초 이후 음식료 업종 지수가 시장 대비 9.4%포인트 아웃포폼 중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인플레이션의 방어적이거나 어쩌면 수혜를 넘는 이런 일종이고 코스닥에서는 종이목재 쪽에 여기도 인플레이션에 관련되고 또 종이목재는 사실 워낙 마켓컬리, 푸팡 이런 거 다 쓰니까요 한 달간 15.58% 상승해서 코스닥 내 전체 업종 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수출포장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13.8%가 올랐고 무림페이퍼는 15.9%, 한솔재지마저도 11.9% 이렇게 올랐다는 거죠 이게 이제 당연히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미국 남부산 혼합 활엽수 펄프 이게 이제 아마 표준이 되는 원자재인가봐요 펄프 펄프 미국 남부산 혼합 활엽수 펄프 이게 영어로는 SBHK래요 톤당 785달러인데 전월 대비해서 한 달 전 대비해서 16% 많이 올랐네요 물론 해운 운임 이런 것도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물가의 고점 시기가 언젠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은데 컨센서스는 조금 조금씩 연장된다는 거잖아요 원래는 올해 1분기 지나면 인플레이션 꺾입니다 꺾입니다 그런데 안 꺾인다는 거죠 거기다 이제 전쟁이 어쨌든 빨리 종식이 돼야 될 텐데 전쟁도 계속 지루하게 지루하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참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토요일 날 혹시 보셨어요? 송솔나무님하고 제가 인터뷰한 거? 우크라인 현지에 있거든 카나다 어디입니까? 폴란드 접경에 인터뷰하는데 복받쳐서 눈물을 확 쏟는데 마음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시고 송솔나무님의 송솔나무님 아시잖아요 피리부는 아유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그분께 후원금도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가 물가 정점 경기 저점 통과 시점을 같이 연장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경기 방어주 또 인플레이션을 탄력적으로 산업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주목은 아직도 유효하지 않나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CJ제일제당은 제 예전에 한 번 바이오플라스틱에 관심이 있을 때 잠깐 맛봤던 주식이기도 합니다 국내외적으로 그런 거 많이 하나 봐 저기 뭐 단임원가 그것도 그런 거 아니야? 맞습니다 해외에는 단임원 해외에는 단임원 국민나라는 CJ제일제당이거든요 단임원은 어떻게 됐어? 단임원은 지금 마이너스 한 80 정도일 거고요 CJ제일제당은 그때 한 10%선에서 그냥 막았던 거 같아요 그리고 올랐네 올랐네요 그러면 바이오플라스틱 바이오플라스틱이 왜 제가 갑자기 꽂혔는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플라스틱은 옛날에 내셔널 내셔널? 내셔널 플라스틱 일본에서 한가요 혹시? 한국 우리나라에서요? 네 나셔널이라고 있었어요 내셔널 하여튼 뭐가 잘 안 됩니다 세 번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상하이의 코로나 상황이 아주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봉쇄를 해도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하이가 사실 제1도시라고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는 경제 수도라고 하는데 2주째 봉쇄요 여기가 봉쇄라는 건 아시는 것처럼 못 들어오고 못 나간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아주 필수적인 공무원 이런 사람들 빼놓고 그리고 이제 중국 내 신규 감염자 수가 어쨌든 계속 확산되면서 2만 6천 명을 넘어서 연일 최고치를 경신한다 2만 6천 명도 이게 사실 신뢰할 수 있을라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10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중국이죠 여기 따르면 중국 내 신규 감염자가 2만 6,355명 이렇게 돼 있는데 몇 세 연속 최고치입니다 상하이가 압도적입니다 2만 4천 943명 그러니까 이게 이 통계가 되게 특이한 거예요 중국 전역에서 2만 6천 명 나왔는데 상하이에서 2만 4천 9백 명 나왔다는 거예요 나는 이걸 잘 못 믿겠다는 거야 아무리 봉쇄를 해도 그렇죠 옆에 항준이 광준이 이런 데가 이렇게 됐을 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린성 이런 데들도 이제 1천 명 가까이 나오고 광주에서 또 신규 감염자가 11명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중국의 만약에 이런 확진 상태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사실상 경제 봉쇄 정책을 갑자기 들어서 아야 이제 괜찮아 막 이렇게 하지 않느냐 주위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이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조금 잡히죠 국제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 그런 거는 잡힙니다만 우리가 걱정이 공급 사이드 병목 현상의 또 한 축인데 중국 이 남부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뉴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하이를 비롯한 중국 남부의 코로나의 확진세도 어떻게 보면 회색 코플소 같은 거 아닌가 왜냐하면 2만 몇 천명 뉴스 나오는데 우리나 미국이나 이런 거 비교하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게 정말 내면에 어떻게 돼 있는지 또 만약에 이게 폭증을 해버리면 그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련지 이런 것도 좀 걱정스럽게 봐야 될 거 아닌가 시민들도 굉장히 불만이 아마 많이 쌓여가는 것 같은 그런 뉴스들도 아마 종종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소식까지 해서 뉴스 3은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요 박병찬 부장님 빨리 모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3명의 투자 경력은 보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용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